비오는 날 어떤 전을 만들까 고민하신다면 천원만 투자해보세요 10배 떡상각입니다 양파 반개, 홍고추 한개, 당근 약간 잘게 다져주세요 어묵 한 봉지도 잘게 다져줍니다 설거지가 두렵지 않다면 믹서로 갈아주셔도 좋습니다 볼에 재료를 담아주고 전분 2큰술, 치킨스톡이나 굴소스 1큰술 달걀 1개 넣어주고 엄지손가락을 곧게 세워 잘 섞어주세요 혈액순환의 아이템, 부추도 많이 넣어줍니다 전부 칠 때 기름은 넉넉히 둘러주세요 다이어트는 잠시 잊고 전부 치는 소리에 집중해보세요 막걸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